나이스! 오! 이글! 오! 오! 와! 고! 이글! 이글! 우리 10번을 팝5 여기 기장이 어떻게 되죠? 한국이 아니죠? 여기 타올라이크 합? 한 500야! 500야니까 460m 좀 짧은 팝5죠 과감하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오른쪽으로 또 터지네 애플라이 아까 오른쪽으로 터졌네요 오케이 굿샷 와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완전 똑바로 오케이 사실 한국이었으면 저 정도면 오비 날 정도인데 여기는 오비가 없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보통 오른쪽으로 좀 많이 밀리거든요 샷이 그래가지고 조금 확실히 연습생이 충분히 몸 풀고 하긴 해야 돼요 저는 지금 공을 좀 찾으러 아! 오브레데! 저기 저기! 오케이 183m 뒷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서비스홀인데 이 정도 뒷바람이면 진짜 한 2, 30m 더 나갈 정도 굿샷 오케이 오케이 와! 굴러간다 다 갔어 거의 샷 제가 있는 공 쪽으로 가볼까요 저는 여기 페어웨이 여기 보이죠 뒷바람이 워낙 심해가지고 많이 왔네 120m 팟5인데 지금 120m 110m 남았어요 56도 뒷바람이 지금 세서 110m까지 날아갈 것 같긴 해요 나무를 좀 넘긴다는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고! 핏발이다 이거 오! 올라갔어 나이스! 앨범 형 여러분 되게 big 와우 어! 내 박사 약간 컸네 잘 쳤다는데 야! 너무 잘 쳤어 양isol 나는 푸디 한번 해 주세요 저도 speed 니트 나이스 이글 오! 오! 형! 한 건 해주네! 와 저 지나가는 사람이 웃었어 지금 에이! 저도 안 할 수 없죠 투 이글 가보죠 형님 가자 고! 이글! 이글! 고! 이글! 봐봐 이게 텐션이 중요하다고 텐션이 야 이거 뭔가 태국까지 와가지고 쌍이글 이거 뭔가 기분 좋다 이거 제가 먼저 칠까요? 저는 여기가 지금 뒷바람에다가 지금 많이 꺾인 오른쪽 홀이에요 오! 굿샷! 오! 오버! 오! 굿샷! 오! 굿샷! 아! 아! 여기 아까 오른쪽인데? 괜찮은가? 괜찮아요? 모르겠어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골프장이 정말 여유롭네 아! 근데 잔디가 진짜 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컨디션을 치려면 한 얼마 정도 돼요? 그래도 이런 잔디 상태에서 뭐 설계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면 그래도 한 25에서 30만 원? 그린피만 30은 보면 아! 맞아! 역시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1년에 167번 나가는 전문가 형님이 가라! 제발! 오! 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제대로 돌아왔어! 펑크 빠질까봐! 후반 나쁘지 않네요 오! 형! 장난 아닌데요 지금? 전 그림 보고 쌌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투익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컨디션 아주 최상입니다 형님 저 먼저 홀아웃 할게요 네 와우 아! 고큰캅 오! 야! 형! 왜 이래! 와우! 아이스 터치! 감사합니다 와우! 잘 쳤다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스 파 아이스 파 아우! 원더파로 달리는 아! 불안한데요 이렇게 잘 맞으면 아 형님 텐션 좋아야지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155m 여기 좀 쉽지 않은 파슬리네 벙커가 140을 넘어야 되네요 맞바람인가요? 아 맞바람이네 아하 이거 155m에 한 10m 이상 봐야 될 것 같아요 슬번화에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떴다 이거 아 너무 떴다 이거 짧다 이거 아 아 아 야 백스피 먹었어 지금 아 바람이 바람이 지금 너무 높네 아 약간 왼쪽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 아 벙커 정확히 벙커 아 바람 심하네 아 이거 어려운 벙커인데 이거 하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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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짝 위험했어 살짝 잘 쳤어 오케이 아 가 아 아 약간 뒤딱났어 앞에 보기 보기 오케이 아 좀 실망스러운 보기였어 충분히 파할 수 있었는데 쉽지 않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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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형 우리 뭐 똑같이 커플처럼 따라온다 그러네 영광입니다 13번월 후반 4번월에 왔어요 자 오른쪽은 해저드 아 좋았는데 파스트리 쉬운데서 조금 어프로치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자 카트 보고 오 나이스 랩사이드 펑커 랩필라이 펑커 살짝 오른쪽 보았는데 왜 펑커 쪽으로 갔네 드론 하면서 와우 뚱뚱 이야 굿샷 아 우리 형님 파이팅 아 나쁘지 않네 파이팅이 넘쳐 넘쳐 자 페어의 한가운데 잘 어울리신 우리 형님 138 140 한 150억 정도 봐야 되지 않나 그죠 굿샷 살짝 왼쪽 셋 셋 올라갔다 이거 아 기네 약간 컸어요 형 5번 쳤죠 6번 쳤어요 6번? 아 근데 너무 잘 들어갔어 너무 잘 맞았어 아 지금 100야드니까 90m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에 여기 나무가 있어 저기 한번 보면 그치 그래서 이거 약간 저기 굴리는 느낌으로 레카 레카 5번 이런 걸 봐야 돼 형님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네 결과가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 너무 오른쪽인데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오 나이스 좋은 팁이네요 창의력을 좀 이용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돼 꿀팁 네 아 형 잘 쳤네요 아 다행이네요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달 벌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흘러내렸으면 펑크 갔으면 이거 쉽지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형님 어프로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쓱쓱 아 길었네요 쓱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좀 흘러네요 와 요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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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우 잘 나갔어요 하아 여기 오른쪽 해저드가 있어서 엠 카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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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오케이 드라이브 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응 와 약간 안쪽 맞았는데 잘 갔어요 오케이 쉬어 감사합니다 카트 오세요 형님 저희 카트 보고 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굿샷 깽짱 루이 감사합니다 와우 굿 와우 다 갔다 다 갔어 오우 오우 지금 110m 정도 되는 거거든요 52도 오우 잘 들어갔다 피나이 아까 왼쪽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얼마 나왔어요 73이요 73 자 이거 형 찬스에요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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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 돼 오우 다행이다 굴러간다 굴러간다 고 오 내려온다 오 다행이네 다행이네 살짝 굴러쳐 보려고요 시도는 했는데 아 어렵네요 확실히 아 근데 뻥꺼 안 빠진 게 어디야 아 그럼요 뻥꺼 빠졌으면 다행입니다 나이스 스피드 오우 나이스 터치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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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가 앞에 클럽하우스가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 콜 같아 네 저희 지금 15번 흐리에요 자 왼쪽 가자 다 갔다 나이스 오우 오우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네 오늘 좀 괜찮네 오우 아 파3 147? 네 147m래요 형님 아까 핀 왼쪽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온 오케이 오우 잘 쳤어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컴온 컴온 왼쪽 왼쪽 오우 저 약간 저기 언더 파인데 들어간 거 같은데? 네 펑커인지 그라스 펑커인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오우 그라스 펑커네 응 형님 이런 시간 많이 쳐봤잖아요 아 하지만 긴장됩니다 들어갈게 나이스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잘 쳤다 감사합니다 굿굿 저 정도면 뭐 자 여기 오우 왼쪽 여유 왼쪽 좀 안 쳐 아 오케이 왼쪽이겠죠? 마무리 할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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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형님 집중력이 조금 약간 체력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오네요 체력적으로 조금 이럴 때 좀 집중해야 돼요 골프가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한 번 마무리 끝까지 파이팅 해보죠 네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레츠고 한 500m 정도 되는 팝5 와요 여기 조금 세게 쳐볼게요 이야 나이스 드로우 완전 잘 쳤다. 나이스. 굿샷. 약간 오른쪽 밀린다. 괜찮아요 형님? 네. 오케이. 자 괜찮아. 와 잘못 꺼냈다. 이거는. 형 뭐 나쁘지 않은데요? 오. 맛있어. 잘 쳤어요 형. 괜찮습니다. 턱이 있어서 사실 유틸리티가 무리이긴 했는데. 형님 지금 한 180. 175 나올 것 같아요. 한참 남았네. 얼마 나왔어요? 딱 180. 정확한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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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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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오우. 난 좀 많이 나갔다 이번 거. 오우. 확실히 여기가 런이 있어서 많이 나가네. 맞아요. 지금 한 350 때린 것 같아요. 155. 140m. 약간 구분하연. 핀버그 그냥 쏠게요. 아 약간 이쪽이다 이거. 오케이. 골프장이 우리밖에 없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야 근데 골프장 진짜 여유롭다. 뭐 압박. 뒤에서 압박 받는 것도 없고. 약간 적 있네. 이거. 크게 어렵지 않냐 형. 왼쪽에 살짝. 왼쪽 살짝 떨어뜨려서. 그냥 굴려서. 태우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그린이 너무 부담스러운 그린이라. 아 너무 세다. 스팬. 스팬. 약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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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었네요. 세다. 저는 좀 약간 랜딩 스팟이 없어가지고. 이거 약간 헤드 열고. 약간 컷샷을 쳐야 되겠네. 세다. 나이스. 오케이. 미쳤다. 어어엇. 오아우. 집중력 좋아! 오우.. 야아. 텐션을 또 이렇게 살리네 형님. 나이스. 와 나이스. 오늘 약간 좀 커플 같은 느낌인데. 어. 뭔가 형의 해내면 나도 해내고. 좋아요. 좋아요. 자, 17번호. 420야드 파포. 조금 긴 파포죠. 아까 오른쪽.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게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힘드네요, 힘드네요. 절 따라오는데요? 벙커 두 개 중에 오른쪽. 아, 쟤 갔다. 오케이. 파포? 네. 파포. 기네? 얼마 남았어요, 형? 175. 175. 아, 길다, 길어. 굴러가라. 추운데. 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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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고! 오! 다 올라갔어. 와우, 굿샷 굿샷. 짧았네. 와우. 이런 집중력을 보여주다니. 저도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나이스. 아, 파랑 그만 타라. 셋! 어, 오케이, 앞에. 살짝 왼쪽. 잘 쳤어요. 바람이 약간 폭바람이긴 해서. 오케이, 형님 어프로치 한번 또 갠진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굿샷. 랜딩 스팟이 약간 내리막이어서. 네. 더 짧게 봤어야 되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버디. 형님. 오! 아! 아, 그라미. 나이스. 아, 살 잘 쳤어 너무. 감사합니다. 킹파 포였는데 나이스 파 포. 아이, 나이스 파. 현준이 형 퍼 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홀 남았으니까 형님. 네. 우리 둘 다 파 아니면 버디 하시죠. 힘을 한번 내보죠. 여기 로얄 레이크 사이드. CC 마지막 홀. 형님. 네. 체력 어때요 지금? 안 좋아요. 거의 방전된 상태죠? 어, 내 장갑 어디 갔지? 글럽. 오케이, 장갑 없이 그냥 치겠습니다. 야, 야. 장갑이 문제였네. 장갑이 문제였네. 약간 손 사이가 미끄러지면서 약간 윌리스가 더 매끄럽게 됐어. 자, 텐션을 이어가서. 하, 레츠 고. 굿샷. 고. 고. 깽짱라잇. 깽짱라잇. 아, 뷰 아름답다. 형님, 마콜 아름답게 한번 마무리 하죠. 오, 탑볼인데 좋아. 핀빨. 나이스. 형님, 둘 거냐? 와우. 붙었어. 나이스. 와우. 의도적이라고 일단 하고 싶어요. 형님. 나이스 탑볼 컨트롤. 어, 82m. 56도. 오케이. 56도로 한번. 와. 형보다 일단 더 오른쪽이야. 오. 오케이. 커플이네. 아, 괜찮은데요? 같이 있어, 같이. 아, 좋아요. 오케이. 형, 마지막 코에 한번 기분 좋게 쌍버디 한번 해보죠. 쌍버디 가볼까요? 살짝 우측 끝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똑바로인 것 같은데, 형이. 우측 끝이나 똑바로 정도.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슬라이스였네. 죄송해요, 형. 당한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건 내가 잘 본다. 나이스. 번디야. 아, 너무 잘 췄어. 형 덕분에 버디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와이프 고생했고. 형님,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고. 아, 고생했어. 윤피디, 유튜브. 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진짜. 허리 끊어질 정도로 따라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긴 하루였어요. 아,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후반에. 전반은 좀 참을만 했는데, 후반 갈수록 체력이 확 떨어지네요. 이게 뭔가 촬영하면서 치니까 좀 더 에너지가 많이 깔리죠? 아, 이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근데 너무 좋은 구장에서 쳐서 그런지 그래도 이글도 좀 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이틀 동안 치면서 확실히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태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골프 치고 연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겨울에도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형? 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겐지 골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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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